그렇습니다. 김정민님께서 유튜브에서 박셀바이오 올려주셨는데 아 이거 진짜 많이 들어왔던 것 중에 하나인데 근데 이분 들어간 게 최근 같죠? 그렇죠. 가격이 딱 그래요. 4만 5,350원. 지금 오늘 보합이었어요. 비중을 4만 4,650원에 들어오셨어요. 20% 근데 이 박셀바이오가 정말 어마어마한 종목이거든요. 차트 좀 길게 잡아주겠어요? 지금 차트 보면 이게 산을 크게 두 개 있습니다. 더 멀리 저거 왼쪽에 저거. 에베레스트 하나 있고요. 거의 30만 원 갔던 겁니다. 그리고 밑에 조그만한 언덕 하나. 저게 10만 원이고요. 그리고 지금 4만 5,000원. 이게 몇 퍼센트 떨어진 거예요? 이게 저때 사셨으면 지금 어떡합니까? 이건 어떻게 할 수도 없는. 이거 아마 제 생각에는 저 높이는 산 보시고 올라가면 되게 올라갈 수 있지 않을까? 그렇지. 이렇게 들어가신 것 같긴 한데 이게 녹록치가 않죠. 얼마나 괜찮게 볼 수 있을 만한 종목일지 궁금해집니다. 전문가님, 박셀바이오. 이 종목은 어떻게 해보는 게 좋을까요? 박셀바이오가 기술적으로 이것도 개인 투자자분들한테 상당히 어려운 주식이거든요. 이게 항암하고 그거 가지고 한번 당겼던 주식인데 제가 지난번에도 어떤 제약주 하나 어떤 분이 질문했을 때 현대바이오하고 비슷한 타이밍이에요. 주가가 움직이는 게 좀 안 좋다라고 하면서 설명해 준 게 있는데 이 주식은 지금 그걸 벗어나고 있거든요. 여기 얘기하는 겁니다. 여기에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당길 때 재료 갖고 당겼다가 이거 다시 그대로 밀어버렸거든요. 그리고 지금 원형으로 서서 다시 올라가고 있고 지금 이쪽에 보면 거래가 쓰고 있죠. 최근에 제가 이따가 다음 주 전략 얘기할 때도 한 코멘트가 들어갈 수 있는 섹터가 바이오 섹터인데 제약 바이오 섹터인데 만약에 이거 질문하신 분이 변동성이 되게 심한 주식도 본인은 나쁘지 않다 그러시다면 괜찮은데 만약에 변동성이 되게 큰 거가 좀 단점이신 분이라면 박셀바이오는 제가 봤을 때는 등락 혼조를 주어도 등락 혼조를 주어도 4만 천 원 플러스 마이너스 정도 지지 삼아서 기본적으로 5만 원에서 5만 5천 원 정도까지는 당길 수가 있거든요. 이 타이밍, 이 자리, 이 자리 이 자리에서 매도하시고 제가 이게 종목 추천 프로가 아니기 때문에 기억도 안 나네요. 2023년으로 쳐야 되나? 이렇게 보다 보면 2023년 임상 예정 제약 바이오 해갖고 포탈에 쳐보세요. 포탈에 치시면 정말 안정적인 주식들 임상 1상에서 3상짜리 한 10대 개가 나오거든요. 거기서 골르시라는 조언도 드리겠습니다. 박셀바이오는 경쟁력이 있고 주가 패턴상 분명히 뭔가 매력은 있어요. 매력은 있지만 등락 혼조가 심한 걸 견디기 어려운 분들한테는 조금 난해한 주식입니다. 이 회사를 만약에 믿는다. 항암 쪽이나 이 회사를 믿는다. 그러면 좀 길게 봐도 되지만은 좀 득나고 진짜 오늘 종목 진짜 세네요. 이게 왜 그런 거냐면은 지금 개인 투자자분들이 가지고 있는 주식들이 제가 지난주 지지난주에 얘기했지 않습니까? 일반인 투자자분들이 가지고 있는 주식이 움직임이 좋을 타이밍이 왔다는 얘기 했잖아요. 저는 이런 종목이 올 줄 알았는데 반도체가 좀 많이 올 줄 알았어요. 삼성전자 하이닉스도 일반인 투자자분들이 많이 갖고 있잖아요. 그거 준비하고 있었는데 진짜 어려운 주식 많이 오네요. 그래서 어쨌든 반도체 질문하면 1분에 10개 종목을 진단해 줄 수 있는데 제약바이오는 그래도 이 종목에 명예가 있는데 그렇게 한번 참고해 보세요. 4만 천 원 기준에 5만 원 이상 5만 원에서 5만 5천 원까지 상승 여력이 있다. 더까지 가며 절반 팔고 본인이 급등락이 나와도 견딜 수 있으면 계속 가시고 그렇지 않으면 조금 더 안정적인 주식 이렇게 진단 드렸습니다. 가격 전략에다가 이 박셀바이오는 매력이 있는데 약간 나쁜 남자입니다. 굉장히 사람 불안하게 만드는 그런 매력이 있어요. 그렇기 때문에 매력은 있지만 다른 종목들 중에서도 임상자료를 찾는 방법까지 알려주셨어요. 그렇습니다. 이거 진짜 좋잖아요. 안전하게 좀 더 갈 수 있는 방식까지 말씀을 드렸으니까 수익도 내시고 또 다른 종목까지도 한번 확장시켜보는 계기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. 그렇습니다. 중간에 반도체 1분에 10개도 가능하다고 하셨는데 반도체 교수시잖아요. 바이오도 박사십니다. 바이오에 진짜 프로시거든요. 학회 나가시다. 이 내용도 진짜 잘 새겨드리셨으면 좋겠습니다. 좋습니다. 박셀바이오 종목 지나 도와드렸고요. 네. 자 이렇게 좀